외국에 온 것 같다 이번엔 외국에 온 것 같아 와 남창 여기는 남창입니다 오늘은 남창역에서 걷기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한 건 없지만 남창 울주팔경에 대해서 볼까요 타레스폭보리군은 갔나요? 안 갔습니까 안절부일출받고 공기방문은 안가봤고 방구대 안가봤고 대운산 네온항 가봤나요? 안가봤고 신불산 옥세평안 가봤고 작개천 가보면 되겠다 그럼 이거 현이치 미래현이치 미래현이치 그러면은 주변을 걸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옹기종기 만둣집 분위기 좋습니다 저렇게 기미모랑마라는 분위기 좋아해요 선글라스만 하는 연합북 엄청난 공기 선글라스만 배로 이빨 남찬 캐릭터라고? 여기가 노포동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다 체계적이고 깔끔하네 그죠? 노포동 거기는 규모가 작고 다음에 바구니 갖고 와서 6시 잠금이 되겠다 어 밀착하자 그죠? 짬뽕 저거란 것도 맛있는데 기존동보다 오히려 여기도 가깝고 야, 송류 짜서 준다 카드 결제 가능 일단 맛을 보고 맛있나? 우리 국산인가? 국산이에요? 국산이 얼마에요? 잠깐 보이소 잠깐 보이소 아, 가네 원액입니다 원액 물타가지 아셔야 돼요 물타가 마지막에 이거는 아무데나 먹으면 안되고 저녁에 딱 주무시기 직전에 직전에? 네 주무시기 직전에 액을 이만큼 붓고 물로 죽이면 안되네 너무 안되네 움직이면 흉은 없대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딱 주무시고 열을만 자시면 털려요 몸이 털려요 콜레스테롤 감기 이게 안좋은데 여기 열을 열을 만들어내래요 참 많아 물에 오만을 놔둬요 아, 그래 암경을 나아가고 아직 아, 아멘 아멘 동채로운거 네 사미 색깔이 왜 이렇는데 사미 색깔이 놀러라 예쁘네 찍어먹어도 되게 달다 생각보고 아, 농사를 시은 걸 직접 갖고 판다 그제 정말 잘 왔다 여기 진짜 잘 왔어요 여기 이야 족발도 맛있게 보는데 우와 족발도 맛있게 보이는데 작날 날짜가 어찌 되는고 고춧가루 달래도 파네 달래 엄마 달래 사다주면 달래장 할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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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갖고 해. 소금 안하고 해. 해야 돼. 완전 천국인데. 이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목걸이 천국이다. 이런 분위기 좋은데. 어. 목재 좀 특이하다. 이거 내놔 그거지. 묵밥 같은 거. 어. 목채 안그러져야 돼. 목채 먹으려면 어디 앉을까 해. 육개장도 팔고 많이 판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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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양념을 구워주세요 이 국밥 양념을 넣으면 완성 땡초를 많이 넣어야되요 땡초 땡초 자 이거는 뭐죠? 아 김치도 넣어야되네 2가루 넣고싶으면 넣는거 아니에요? 아 김치 2가루 넣고싶으면 일단은 찍어놨면 찍고있어요? 예 맛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묵채 한그릇 4천원 4천원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우리 선택한게 메밀이에요? 네 메밀하고 도토리 있다 있죠? 네 음 간두를 세게 넣어도 될거같아요 간장정도는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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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도 팔고 여기는 콩밥 드시는 분들도 많아 병력에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빙소락이 없어 누라도 일단 야, 이거 뭔데? 오랜자 어? 오랜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 병원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는 거 엄청 많네요 여기도 기원 탔어요 집 간장 부서 메밀무즈 하나가 만 원인데 5,000원 5,000원이요 다른 데는 8,000원 이럴거든 일단 통로를 늙게 놔서 산다니기가 좋다 일단 통로를 늙게 놔서 이렇게 다 파셨는 거구나 이렇게 다 파셨는 거구나 정말 정말 맛있는 거거든 국어 건 걸 다 파셨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맛있는 거 너무 많아 징궁이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다음 장날 언제예요? 다음 장날 언제예요? 다음 장날 오늘 며칠이지? 오늘 3일 오늘 3일 아, 오늘 3일 8일날 토요일에 5일장이에요? 네, 3일8일 네, 3일 8일 네, 좀 보세요 이런것네 아, 부자같아 이제 다 왔겠지 오늘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일단 돌아보고 엄마 여기 옥수를 많이 뽑으려나 5천원어치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방 까면 되게 돼 자동팡 미역도 자동용 콩도 팔고 모두 도와주고 주문도 주의하며 침탈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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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날에 아저씨들이 대놓은 차들인가 봐 여기 단가 물통도 있네 전쟁 나가야 되겠네 와 이쁘다 명풍사방도 많네 옹기전기 시간 이런거 있으면 오만때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대창 남창천 둘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둘 다리를 날르자 영치기 돌멩이를 날르자 둘 다리가 아주 소름스러워요 아 너무 좋다 오리 안녕 오리 오리 이쪽으로 가면 이런 평화스러운 느낌 좋다 요트 같은 느낌이다 여기에서 찍으면 물에 빠진 느낌 아리요 아리 아리 아 노래가 절로 나오는 동네네 남창이 아 균형이 안 잡힌다 아 아 아 아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부산하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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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6분만에 올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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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6분만에 올 수 있군요.